안녕하세요. 유니티에서 파일 브라우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상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스탠드얼론 파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파일을 가져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물로는 유니티 프로그램, 유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스탠드얼론 파일 브라우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유니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또한 미리 다운로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일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터브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할 때에는 이 리드미 파일에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 파일 브라우저에 대한 개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통해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 파일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정하며 학습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브라우저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유니티에서는 파일의 경로를 알 경우 해당 파일을 가져오는 여러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유니티 프로그램에 경로를 전달하면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명령어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일의 경로를 유저에게 입력받아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프로필을 설정할 때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파일의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을 모를 수 있고 유저의 시스템마다 파일의 경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파일의 경로를 받아오는 프로그램이 파일 브라우저입니다. 스탠드 언론 파일 브라우저에게 파일 경로를 받아오는 것을 요청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파일의 경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환된 경로를 앞서 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과 결합하여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남은 PPT에서는 경로를 안다고 가져갈 때 파일을 가져오는 것과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스탠드 언론 파일 브라우저에게서 파일 경로를 받아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통해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게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 한 방법인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는 기본적으로 HTTP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나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설정할 때 URL에 특수 키워드를 붙여 인수로 넣게 되면 로컬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을 포함하며 이미지 파일은 jpg, png 등도 포함합니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wav 파일, mp3 파일 등이 가능합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아래의 코드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그대로 이용하며 get 메소드를 통해 가져올 파일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때 get 메소드에 들어가는 URL은 앞서 살펴본 파일 관련 특수 키워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설정한 뒤 send-web 리퀘스트 메소드를 통해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 코드에서는 단순히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였지만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코르틴을 사용하여 일드 리턴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완료한 뒤에는 loader.downloadhandler.txt를 통해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온 텍스트 정보는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유니티 웹 리퀘스트 텍스처를 이용합니다. 메소드 또한 get이 아닌 get 텍스처를 이용합니다. 웹 리퀘스트 설정이 끝난 뒤 send-web 리퀘스트 메소드는 동일하게 호출합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 코르틴을 사용해 일드 리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파일을 가져온 뒤 해당 파일을 가져온 것 또한 downloadhandler.txt.txt.getcontents를 이용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파일은 텍스처 2D 타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도 앞서 본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 것과 유사하게 별도의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파일은 유니티 웹 리퀘스트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메소드는 getAudioClip을 이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수가 파일의 경로뿐만 아니라 오디오 타입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져온 파일의 오디오 타입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경로를 파싱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경로에는 가져올 파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확장자 명 또한 포함됩니다. 이를 이용해 경로를 파싱하여 음악 파일의 타입을 확인한 뒤 타입의 종류를 적절히 대입하면 됩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모두 설정 완료한 뒤 마찬가지로 샌드 웹 리퀘스트를 통해 파일을 가져오고 다운로드 핸들러 오디오 클립의 getContent 메소드를 이용하여 오디오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온 오디오 파일은 오디오 클립 타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클래스는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텍스트 파일과 바이츠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파일 클래스의 writeAllTex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인수로 경로와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경로는 앞서 살펴본 경로와 다르게 특수 키워드가 붙어있지 않은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츠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파일 클래스의 writeAllBytes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인수로는 파일의 경로와 바이츠 배열이 요구됩니다. 경로는 텍스트 파일과 동일하게 특수 키워드가 붙지 않은 경로여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경우 텍스트 2D 변수가 있을 때 인코드2.png 메소드를 통해 png 파일에 해당하는 바이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ng 파일 이외의 파일 형식의 경우에도 인코드2.jpg, 인코드2.tga 등 여러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도구는 강의 시작 부분에 첨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MIT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스탠드 얼론 파일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여는 메소드는 오픈 파일 패널입니다. 반환 타입은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 타입을 사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파일만 선택할 경우 0번 인덱스의 경로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경로는 특수 키워드가 붙지 않은 경로입니다. 오픈 파일 패널에는 네 가지의 인수가 존재합니다. 타이틀, 시작 디렉토리, 파일 확장자 정보, 여러 파일을 받을지의 여부 순서대로 존재합니다. 파일의 확장자 정보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스텐션 필터 배열을 이용합니다. 익스텐션 필터는 스탠드 얼론 파일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타입입니다. 익스텐션 필터의 첫 번째 인수는 해당 익스텐션 필터의 이름이고 두 번째 인수가 확장자 명이 됩니다. 인수를 모두 설정하여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파일 선택 창이 표시됩니다. 앞서 설정한 인수들이 붉은색 영향으로 표시된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타이틀의 경우 왼쪽 상단에 타이틀을 변경하고 현재는 아무런 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디렉토리인 다운로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일의 확장자 또한 다음과 같이 텍스트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이브 파일 패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브 파일 패널은 파일을 저장할 때 경로를 저장하는 메소드입니다. 인수의 구성이 오픈 파일 패널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는 동일하지만 세 번째 인수는 저장할 파일의 기본 이름 네 번째 인수는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나타납니다. 여러 파일을 받는 옵션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하나의 파일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타입도 기존의 스토링 배열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을 이용합니다. 스탠드 언론 파일 브라우저를 이용해 경로를 가져오면 단순히 해당 경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니티 웹 리퀘스트에 경로를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에서 요구하는 특수 키워드를 기존 경로에 삽입하기 위해 시스템.uri를 이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면 특수 키워드가 포함된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드 언론 파일 브라우저를 이용해 파일 브라우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방금 다운로드한 스탠드 언론 파일 브라우저 유니티 패키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임포트하는 창이 뜨고 임포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엔니티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의 빌드 세팅 플레이어 세팅에 들어가셔서 아더 세팅 항목에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셔서 액티브 인풋 핸들링 부분을 올드가 아닌 보스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실 경우 이제 프로젝트가 리스타트 되게 됩니다. 그동안 잠시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을 몇 개 보여드리면 샘플 텍스트가 있고요. 샘플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텍스트가 잘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동안 하나 준비했는데요. jpeg 파일에 코알라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로드가 다 완료돼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떴던 경고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오류 메시지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www라는 메소드가 현재 더 이상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에 그 스탠드 얼룸 파일 브라우저에 샘플에 들어오시면 베이직 샘플과 캔버스 샘플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캔버스 샘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5개의 버튼이 존재하고 한번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파일의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샘플 파일 텍스트가 샘플 텍스트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부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파일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뜨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파일 확정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사진은 JPEG 파일인데 현재 확정자가 PNG로 설정이 되어 있어 이게 뜨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잠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오픈 파일 에 들어오셔서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온클릭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의 온클릭의 리스너가 이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확정자가 PNG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단순하게 JPEG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픈 파일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사진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이 로드가 잘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아래쪽에 보시면 코루틴의 Output 코루틴을 사용하여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가져오는 부분을 구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신 것 같이 www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웹 리퀘스트 이렇게 유니티 웹 리퀘스트 텍스처에 접근하시고 .getTexture url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드어 점 샌드 웹 리퀘스트를 호출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드 리턴을 한번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라운드 로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코드에서는 저장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빨간색깔 사각형 이미지를 저장하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웃풋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에 텍스처 2D를 저장하지 않고 텍스처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의 변수가 존재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텍스트 멀티플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를 컨택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저장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샘플로 저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란색 사각형 원 하나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통한 리뷰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파일 브라우즈 도구를 통해 파일의 경로를 가져올 수 있었고 파일 브라우즈 도구에 적절한 인수를 넣어 원하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의 경로를 통해 파일을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것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